소중하고 행복을 주는 것은 자연에 있습니다. 흐르고 무성하던 날들에 미련 두지 않고 자연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다시 오지 않기에 더욱 찬란한 오늘입니다.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길목 휘돌아가는 하천에 안겨 있는 산청 남사마을 고향의 정취를 간직한 이곳은 2011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선정된 마을이기도 합니다. 고향집에 가을을 물들이는 건 대부분 감나무였는데요. 이 호신 씨에게 감은 그리움이고 기쁨입니다. 이 감나무 딸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쪽빛 하늘에 주홍빛 등불이 알알이 하늘에 켜 있다. 나머지는 안 따고 우리가 까치밥으로 당겨둘라 그래요. 감나무를 우리가 심은 게 아니거든요. 갯사람이 심어놓은 거라 그냥 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께라고 말할 수 없지. 심지도 가꾸지도 않고 거저 얻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을에 따기만 하거든요. 고맙죠. 옛사람들한테 고맙고 감나무한테 고맙고. 고마운 거 투성이에요. 연 붉게 물든 감은 홍시가 되기 전 농부에게로 다가가 새로운 변신을 준비합니다. 자연이 키워 아낌없이 내어준 감미로운 선물입니다. 이오신 씨는 13년 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홀로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나서야 아내 윤광순 씨도 합류했습니다. 운영하던 미술 교습서를 정리하고 내려와 처음 한동안은 혼자 지구 밖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만 같았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살 거라고 진짜 한 번도 예상도 못했어요. 사람은 참 알 수가 없는데 계획한 대로 뭐가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만나러 여기 보셨어. 이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나. 자기가 이제 지방을 많이 다니니까 이제 언젠가는 좀 지방에서 매일 이렇게 여행자로 살기보다 이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는 많이 했고요. 저도 근데 뭐 이렇게 정말 지속 가능한 삶을 산다면 지방에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정할 때도 여기는 진짜 와서 보니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주고받게 됐다는군요. 덧잎 수치는 소리 청량한 자리에 집을 짓고 이보다 좋을 순 없었지요. 집 이름도 정했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순간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말은 뭐라 할까다. 오늘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지금 현재 오늘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죠. 이호신 씨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30여 년 동안 산천과 문화유산을 찾아 전국을 누비며 보고 느낀 것들을 화첩에 옮겼습니다. 네 꼭 실물을 보는 것 같네요. 사물과 나와의 관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묘사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소중한 현대 장극 속에 큰 것이 들어있다. 장극 속에 우주가 들어가 있다. 꽃 한 송이가 그냥 피는 게 아니잖아.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빛과 바람과 물과 그러니까 그게 우주야 우주. 그러니까 장극 속에 우주가 있는 거지.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궁극적인 질문에 답이 자연에 있다고 여긴 그는 끈질기게 생태를 관찰했습니다. 사물과의 소통과 또 관계를 일단 내가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손끝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과정.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이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는가. 깊이 들여다본 생명체와 멀리서 조망한 산화를 재구성했습니다. 애관, 소찰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크게 바라보고 크게 시야를 갔대 소찰, 자세히 관찰을 한다. 그것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디테일하고 스케일이 산다. 이호신 화백은 산천초목과 그 안에 스며든 삶을 독특한 화풍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자연을 찾아 묻고 답을 구한 결과물들입니다. 이호신 씨가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합니다. 산천초목이 또 그를 부르나 봅니다. 30여 년의 세월 불쑥, 길을 나서곤 하는 방랑벽에 아내도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습니다. 가을빛으로 단장한 지리산 대원사 계곡길 설렘을 안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색깔로, 소리로 다가오는 이 계절의 자연을 느껴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흔히 한 폭의 풍경화 같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풍경화가 아닌 진짜 풍경 앞에 서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연과 경관을 모니터나 사진만 가지고 추억한다면 현실하고는 많이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500년 된 이런 나무 글 때는 그 마음을 500년 나무에서 품어야 돼요. 품는다는 과정은 현장에서 해야 돼요. 마음이 나무와 물과 바위로 가득 채워지면 붓을 들고 싶어집니다. 그림은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그리는 거예요. 느낌을 그리면서 여기서 속과 내는 거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바위와 물은 절대 거스른 법 없어요. 바위의 형태에 따라서 물이 이렇게 흘러주거든요. 바위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바위를 피해서 돌아서 물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만히 삶을 비춰보고 인의 깨달음 한 조각이 떠오르지요. 자연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런 낙엽도 다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없다고. 다 다르잖아. 다름의 조화. 어떤 바위는 예쁘고 어떤 바위는 못생겼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조화, 질서.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도 적용할 때 가장 나다운 것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은 나다운 것이다.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더 높은 곳에 이르면 또 다른 게 보이겠지요. 산죽이라고도 부르는 조리떼가 보이네요. 어떤 깨달음이 화첩을 펴게 맞는 걸까요? 오래된 고사목하고 그 다음에 조리떼는 뭔가 좀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달풍나무가 지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의 순환하는 생산의 노래라 할까 그런 주제가 먼저 떠오릅니다. 다 돼가요? 졸릴 때 이놈은 개월이 됐구나. 제 색깔이고. 네, 참 그래야 4, 7%죠. 이런 것들은 이대로 맛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감이 있는 것이지. 화첩 그림이 다가온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것이지. 울며 넘는 단은 아리랑 고개를 지나 고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어두움을 해치고 법괴사를 떠나 천왕봉을 향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다투는 미명의 시간. 어둠은 물러가지 않을 듯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는 걸 어떻게 막을까요? 산파도. 산파도란 말이 실감 나는 게 지금 막 해가 뜨기 전인데요. 막 물결치네 지금. 완전히 그냥 파도가 막 몰려오는 것 같은. 이런 장엄한 표현은 여기서 말할 수 없죠. 아주 정말 천하의 절경입니다. 왜 이 시리산이 어머니산이냐. 품어주는 이 느른 새가 굉장히 넓고 장엄하고 기상이 확 트이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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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이 화백도 손이 분주합니다. 이마 얼어가지고 지금. 얼었어, 얼었어. 아, 벌써 얼어가지고 지금 붓이 갈라지네, 지절로. 뭐든지 해보는 거죠, 뭐. 해보는 거지. 춥다, 뭐 이게 얼었다 이런 게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몰라도 또 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이 마음을 나는 이렇게 느낀다는 게 자연과 호흡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작은 화척도 화실에 가서 이제 그 느낌을 크게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생활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불변의 진리를 오늘의 태양이 또 보여줍니다. 알면서 시간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는 구상도 하고 그다음에 생각도 마음도 가라앉히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올라가는 과정도 술래의 마음으로 올라갔고 현장에서 또 어떤 조건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또 내려와서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묵히거든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공간을 위한 종이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다 구상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리산에 올랐을 때의 감회를 다시 꺼내 봅니다. 올라갈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바람도 불고 새벽에 어둠 속에서 올라갔을 때 그러한 감정이 함께 뭉클하게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림은 곧 그리움이라죠. 그리움이 차오르길 기다렸다가 북끝으로 불러냅니다. 오르고 머무르고 바라보며 흠뻑 느껴본 지리산과 일출. 이번 화첩 술래의 마침표를 찍는 과정입니다. 철학봉에 올라갔을 때 목대기에서 우리가 장대 무변한 파도 치는 산물결 그 자체가 벌써 감동을 줬죠. 저희 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회 뜰 때 또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한 새로운 날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설레임 또 기쁨 또 나아가서는 자연의 위대함 원대함 이런 것을 느끼고 돌아와서야 비로소 그림이 될 수 있겠죠. 2022년 늦가을 지리산 천황봉에서 맞은 새날입니다. 간나무 가지가 다 비었는데 무슨 볼일이 남았을까요? 감나무도 가지 치기를요? 때론 버려야 더 풍성해지는 법인데 비우고 절제하며 살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요.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그것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욕심은 끝이 없지만 이 자연은 어느 정도 성장을 멈추고 또 다음 회를 기다리는 것. 꽉 차 있는 감나무와 감민만 이쁜 게 아니라 이렇게 비어있는 창공의 시필줄 같은 그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무의 조형도 아름다워요. 한여름에 열매를 맺었던 옥수수.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 자라기 때가 아직 그냥 배부르게 가다가 자연스럽게 넘어지는데 한 겨울 내내 눈 맞고 서리 맞고 다 썰어져요. 일부러 이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런 풍경도 어쩌면 존재하는 것과 사라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생명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관계를 보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의 자연의 법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잎을 떨군 숲이 삭막해 보이십니까? 자연의 생각은 다를지 모릅니다. 낙엽이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낙엽이 되기까지 봄에 순이 나서 잎이 자라서 인명을 다 보여주다가 녹색을 띄우다가 이제 물들어서 가을에 붉은 또는 노란 낙엽이 되잖아요. 과정을 이렇게 보게 하는. 상당히 어떤 것도 순리. 어떤 그런 자연의 순리를 우리가 낙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낙엽이 낙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무에 뿌리를 덮음을 해서 겨울을 나게 해요. 춥지 않게 하고. 자기가 피운 그 남은 잎이 다시 떨어져서 자기 무릎을 덮잖아요. 그래서 서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것이 한 겨울을 이겨내고 그다음에 봄에 다시 잎을 기약하는. 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간 낙엽은 이듬해 새순으로 다시 태어나겠지요. 자연은 시들고 떨어지는 걸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자연의 이치로 보면 순환한 것처럼 다시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죽음도 억울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순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연의 이치나 사람의 삶이나 겉으로는 같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이 사람이고 사람이 자연이죠. 끝없는 순환의 길에 종착지가 있을 리 없죠. 자연이 그렇듯이 서두르지도 거스르지도 않고 오늘을 삽니다. 생명의 삶과 기거 리의 성적입니다. 그의 나라의 삶을 생각하는 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삶과 함께합니다. 장애드의 삶과 함께합니다. 아버지의 삶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죽음을 가능하십니다. 당신이 죽음을 죽기 때문에 좌우도 안상합니다. 어떻게되었 którą 됩니다. 당신이 죽음을 죽을 수 있었죠. 당신은 죽음을 죽이고 싶을 버무minister 하나님을 가지고 있거나 당신이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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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으로 버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